보복운전을 하던 80대 택시운전기사가 재판 과정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심근경색이나 치매, 뇌전증 환자가 택시운전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보복운전을 하다가 입건된 택시운전기사 80살 A씨.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을 유리한 참작 사유로 본 건데, 바꿔 말하면 치매 진단을 받고도 택시운전을 하는 것이 당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여객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택시면허 유지 조건이 강화됐지만,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65세가 넘은 택시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자격유지검사를 받습니다. 모두 7가지 인지능력을 측정하지만 건강상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현병과 치매, 뇌전증 등을 검사받아야 하는 의료적성검사는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걸 고르면 됩니다. 그나마 법인 택시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1년에 한 번 확인하지만, 개인 택시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면허나 이런 거, 갱신할 때도 그런 거는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이나 이런 게 다시 신설이 되면 거기만 쳐가지고 검사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늘었지만,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기사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